저는 승민입니다. 저는 강아지를 닮아서 떤탱인께 충성하겠습니다. 진영 PD님처럼 성대를 갈아끼는 시간을 드립니다. 너와 입술이 달 때 부터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거 없어 PD님 버전! 너와 입술이 달 때 부터 안녕하세요. 저는 아이엘입니다. 귀여워! 저는 부산에서 올라와서 사투리가 매력 포인트입니다. 촬영을 하겠습니다. 약간 할아버지 같은데? 할아버지 정도보다 잘해. 아 진짜? 할머니 한 번 해줘 할머니. 할머니 가고 보여줘. 그래 다들 밥은 먹어. 안녕하세요 저는 방찬입니다. 맥찬이니까 네 방찬입니다. 방찬이는 뭘 잘해? 저는 선생님이랑 친하잖아요. 인맥키퍼 인맥키퍼 인맥 성공하는 거야 지금? 인맥 성공 맞아요 맞아요. 우정성 그리고 제가 유치원에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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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가 봤을 때 짬밥으로 제가 봤어요. 고마워! 왜냐하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너무 짬밥은 보지 못하죠. 짬밥은 보지 못하죠.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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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